이번 사고는 선로 전환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시스템의 오류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코레일은 시설공단이 전환기를 부실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날씨 탓이 아니라 인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.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KTX 탈선 사고가 난 남강릉 분기점입니다. 기찻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. 서울과 차량기지 방향으로 선로가 나눠집니다. 기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건 선로 전환기입니다.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현장조사에서 선로 전환기 시스템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적했습니다. 노선 상태를 알려주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꼽혀 있었습니다. 사고 5분 전 멀쩡한 다른 선로에서 이상신호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철도시설공단은 개통한 지 1년이 지날 동안 사고가 없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곳은 유지보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. 국토부 철도특별사법병찰대는 오늘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